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러면은 만원 드릴게요 저도 만원 드립니다 그러면 난 10만원 줄게 와 12만원이다 야 전화해서 다 죽으라 그래 그러면은 2만원씩 나눠 준다고 어 유잼 유잼 아 이게 또 현금의 유혹이 유잼이였어 피고공 들어야 되겠어 피고공은 짱이야 앳답사고 싶은데 미친갯다 돈이 안 되네 사줄게 사줄게 어? 형 이거 주세요 그러면 렛츠고! 어 뭐야? 이거 이거 누구 주세요 이거? 내, 내, 내 피공이랑, 내 피공 수사할까? 내, 내 피공 바꿀래? 한부나? 빨리 갑시다! 우리 지금 테로라사 가야됩니다 아 뭐야! 아아... 와 진짜! 아 이게 좋네... 허어어어 미치겠네 진짜... 사주면 뭐하냐... 아 이거 머리통을 갖다 대세요 그냥! 그냥! 왼쪽으로 갔어요 형님 아 저기 있네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아우 저요 방금 오! 오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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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왜 죽었지? ㅋㅋㅋㅋㅋ 이나 본데? 으아잇! 아 마모니냐고 딱 샀어! 게이가 샀어요! 채팅쳐야지! 게이야 완전! 게이마모! 하하하하하하 게이마모! 흐흫 흐흫 여러분들 올 B 한번 갑시다 그러면 진짜 아 갑시다 제가 P 제가 앞장설게요 제가 P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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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유인수류탄 오지게 뿌리고 가겠습니다 아 나도 안나실게 저장해야 P 갑시다 갑시다 그냥 B 그냥 그대로 들어갑시다 B로 가요 B 그러면? 따라가다 갑시다 갑시다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먼저 예 갑시다 잘못 던졌는데 저 안... 저 현장 들어가세요 아니 쭉 들어가 쭉 들어가 prá ис pux 잔나 improvements 나한테 죽었어 ㅈ앗 아 거짓나 푹 아니, B오링을 어떻게 알았어? oczywiście 쫙 나나check 근데 우리 풀뱅 같은거 하나다 씻는 것 들어가서 글팩 하하하하 72 흫 아유 잼? 아이, 개웃겨! 어? 나이스ого 꽃ZY 아니다 아니... B오링검 어떻게 알았지? 도방이야 도방이야 어 아니 A 한명도 없어 그리고 또 천양이 봐 맨날 방송하면서 남방송 막 켜놓잖아 야 지금 A에 있겠냐? C4가 저기 있는데 아니 아까 말이에요 저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바나나님 다 갔겠지 여기 있다가 뒤로 돌아 뒤로 바나나님 이 얘기 싫으세요? 이유 C4요 쟤는 원래 짐 좋아해 야 쟤는 천성적으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이상한 피를 갖고 있어 벌칙으로 해 잠시만요 저 조금만 할게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꼴찌에요 열심히 해야 돼 우리 킬 데스 주장하면 내가 꼴찌로 개소리 세요 어 왼쪽에 소리 난다 왼쪽 뒤 니 뒤 니 온 자리 어 그거 지나갔어 이거 좀 빨리 해야겠다 하지마 저한테서 개판진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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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내리 실력은 오히려 역으로 돌아 원호 와 개이건 에휴 그냥 손에서 헬팍하지 파이팅! 됐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원형 총격 해주세요 게임은 좀 사주세요 H이 들어도 안되고 이거 들어도 안된다 뭘 들여야되나 팩기! 팩스 팩스에 듭시다 렛츠고 마이프렌드 갑시다 어디로 가나요? 우선 a에서 저격을 하는 아! 지노의 거 제 거 지노 컷 항구녀 들어갔어? a? b? b에 하나를 들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개깜짝 놀랐네 아씨 오오오오오 개깜짝 놀랐네 어? 뭐지? 어디서 했던거지? 오오오 개깜짝 놀랐네 리얼리티 오우샛! 오우샛샛샛샛샛! 반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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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둘리님 판타스틱 하세요? 삐입니까 삐삐삐삐 삐에 삐에 두명있어요 게이건이야? 게이건에다 엣답 응 못잡아 저거 빼야돼 빼야돼 왁구님 살아있죠? 네 분명히 중통스난데 미드스나 에이갑시다 어? 자아 이 총 나랑 맞는구만!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 다라라라라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KI 진짜 이 더러우샛샛킥 어 위에 위에 Stock다ienne prejudiced 와 누구.. 아파트에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치저께 하하.. 형 찌렸다 오구여우 야 우리 팀 너무 읍지 설교인네 잘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갑자기 머리가 나와 왜 그치? 둘레가 좀 이상해 아 하여튼 쟤는 머리에 뭔가 있어 어 나 꼴찌 아니다 나이스 진호님 잘 가시구요 아 근데 저 아까 1등이라서 킬 합산하면 제가 꼴찌가 절대 안 돼요 나 1등 해야지 이번에 무조건 아씨 나 그럼 불안한데 에이러시 갑시다 인생에 뭐 있습니까? 에이러시 갑시다 야 죽으면 죽는거지 뭐 갑시다 뭘 걸어 뛰어 에이러시 어 아니 에이러시가 되니까 너줄리님 또 어디가셨어요 야 뭐야 누구야 쐈어 어디있어 빨리 먹으세요 뭐하세요 한다고 임마 누구야 왔고 너에서 쏜거야 나이스 나이스 아 누나 비켜 여기 내가있어 어 하나 더있어 아아아아 저거 내 총이야 왔다 누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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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이야 그렇지 거기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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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네 왼쪽뒤 basta 왼쪽쪽 툴х 와아아아아않 미쳤어요 이기면 되지 잘 먹자 네 이깁시다 아 이번판 돈 다 썼어야 됐어요? 그런것 좀 말좀 해주세요 몰랐잖아요 나 B B 나 B 나 미쳤다고 나 폭탄만 산다 와 개득이다 나 3등이다 아이 초빙 B 두명만 가도 되요 나머지 A 가세요 네에에에에에에에 미친 4명 B 가고 있는데 하하하하하하 와 말 진짜 더럽게 안 듣는다 와 아니 줄리님 아까도 제가 에이벨씨가 자니까 혼자 이 상자에서 죽었다니깐요 아 이겼잖아요 저 때문에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된거 아니에요 그니까? 어 왔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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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지원 좀 다 양념 다 양념 올 양념 으악 양념 맞아요 확실해요? 어 봐 진짜로 다 양념이였어 3명이야 3명 아이씨 거기 오른쪽에 하나있다 나 같이 잡았자 오른쪽 뭐 포크탄 쓴 놈 썼어요 뒤에 다 썼잖아요 앞에 있잖아 진호야 뭐해 아아아아아아악 진호야 뭐해 사선님 감사합니다 진호야 진호야 뭐야 야 세이브지 이거 또 에코지 아 개웃기네 아브렌스 아브레벤 둘이랑 나랑만 B 있을게 다브레스바르르르 저 A요 저도 A 저는 A 위에 올라가야 돼 A인거 맞습니다 A인거 맞습니다 나 그럼 A가니까 너 혼자 있을게 어 A에 개많이 올라온다 A 갑시다 그러면 다같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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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A 왔어 A 맞아 A 개많아요 저 개많이 왔어요 A게이 A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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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이상 아씨 라저데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진짜 개 짜장나 아아아아앙 아 기찌 아아아아 자 우리 총 이제 샀으니까 됐어 이제 파이팅 아냐 아냐 한 번 더 세입해야 돼 이거 아 난 난 샀어 몰라 난 살아남을 거야 이번에 파파 개 전방 압박 들어갑니다 저 적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전법 쓰겠어 중통으로 나가 그냥 핵 쓰면은 상상 못할거야 핵 쓰면 핵 좀 버려줘 인정 어이씨 잠깐만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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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 형? 응 죽였어 뭐 죽었어 하나 총 뭐 없어? 아아 아 B야 아니 애딱이었어 애딱 A네 A 범이네요 여깄다 미드 여깄다 미드 크럼누나 건물 안에 들어갔어 누나 저갔다 10분 다운 10분 다운 하우스 아아 진짜 시 아아 양념 양념 올라오자마자 바로 있어 천양이 거기 아아 미친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예 꼴찌 아니다 살아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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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피가 없었어 피가 없었어 피가 10밖에 안 남았어 살아남고 있어 형 빨리 가야돼 그냥 아니 셋을 대봤는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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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형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와아 쏘리 차지가 없잖아 죄송해요 차지가 아니잖아 아 졸리니 나 그거 차지였는데 졸리니 비스 그만하세요 아 빡치니까 이거 비워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이거 비워라 아 비워라는다 내가 떡들여서 미드 볼게요 그러면 부인님 이거 지금 귀요미가 누르시는거 같은데 아 이건 혐 그냥 혐 굴치라 그러는거야 그냥 오 이라기 이른 귀요비 저거 봐 이거 봐 어 유튜버 돈 벌라고 이거 아 이거 과한장 과한장은 한거지 그냥 삐다 삐 삐 삐 삐 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삐삐삐 삐 그 nigga updates 공격 아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젠장 아 아 개 아깝다 형님 형님 일로 가시면 돼요 뛰시면 돼요 비로가 비로 총 들고 총 들고 1등 x 1등 피일이야 피일이야 뭐야 이거 나이스 엥티드 아.. 아.. 갓군 와.. 봤다 봤다 여기 바로 왼쪽에 있어 들어가면서 소맨스 들어가 왼쪽 솜에서 들어가 와 나이스 형이 해체 2명 죽여 왜 왜 왜 왜 빨리 해체 해체 이재에이재에이재 이재에이재에이재 이재에이재 하핳 아니 왜 저를 왜 죽여요 하핳 그럼. 그러면 난 에탑줘 에탑조 에탑은줘 이재에 아 근데 이걸 왜 죽여 돈 돈은 우리 지금 야 너 왜 죽여 도대체 왜 죽여 이해할 수 없으니 결딤지 꼴 뒷맞시라고요 아니 이거 점수 안줘요 해체한다고 해서 점수 줘 2점 줘 아이 2점 줘 개 웃겨 개또라이야 이거를 왜 죽여요 안산붙어야 되잖아 이러면은 개 미친 왕이야 그냥 가 가 가 왜 죽여 미치겠네 나 이거 해체하면 접수받아요 아니 점수 받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거는 진호 말 들은 한군도 이상한거야 그만해 제가 꼴등이잖아요 아 깜찍이야 아 뭐야 아파 오 어디야 어디야 베이스 아니 저 저 뭐야 A쪽 롱 아니 나 죽이라 그래가지고 아 나이스 젠단느님 둘이였어 그거? 근데 왜 죽이라 그랬어 점수 둘이였 꼴등이였어 개많다 B야 B B 도와두세요 네네네 B 갑니다 B 갑니다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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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개벌어지네 아주 그냥 다리 쩍벌렴이네 어... 야 나 에코 해야돼 미안 거짓새끼 하나 잔나나님 총 안사시네 잔나나님 잠수탈사 돈이 없잖아 아... 노래 부르기 싫어 아 난 꼴찌 아냐 진짜 죽어도 절대 아니지 삐삐클 우리 지키는건데 이제 나간다 개멋지다 지킵시다 지킵시다 아... 지킵시다 제발 그냥 부르고 싶네 내가 부르고 싶어 천영이 아파트 오케이 내가 지금 갈게 90미래라 그러니까 아 천영이만 잡는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격고 아 개혈 밉더라고 아까부터 사양 짜증나게 바로 이겨 하하하하하하 뭔가 천영이한테 기분이 좀 아프죠 보여 어 아 어 어 왁구님 날아다니시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웃는거봐 왁구님 중맵이신가요 여기? 하하 순간 너무 웃겼어 하하하하 두루님 왜요? 하하하하하하 나 이거 해봐! 아아 개 아깝네 와쿠님을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? 오! 이겼어 이걸 게임은 즐겁게 해야즈 어 우리 애초에 계속 이렇게 막 러쉬가 갈걸 그쵸? 어.. 대단해요 우리 러쉬 10 러쉬 갑시다 아 근데 이번에 또 나가면은 100% 적어올 텐데 바..바로 저거 들어올 텐데 아.. 이건 지킵시다 그러면은? 어차피 지키나 안 지키나 아 어차피 똑같아야 알아넣드한 새 프리포굴 갑시다 이기기 힘들어 이거 두파만 이긴 끝인데 예 엠병할 야 우리가 이기고 있.. 아니네 아 닭새끼.. 치킨먹어 뭐하기 왠게.. feeling so big feeling so feeling good feeling good 삐니까 삐? 빨리 왔다 미미카 BBB 하우스 A인 것 같아 내가 봤어 A예요 A 아아 아깝다 꼴등이다 쏙 젖었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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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하하 오오! 오오어졌따리 하이C 피로가 할 수 있어 아 형 아파트 피로 간다 피로 간다 피로 간다 피로 간다 피디디디디 아 꼈어 아이씨 피로 간다 가가가가 P로 갔어 피로 갔어 들었어 다 한번 어 와 이거 순하 개피성 하지 막고창 그거 들고 있잖아 어? 일로 올거 같은데? 아마 그 방에 있을거에요 여기있어 거기있네 거기있네 그 말고 왼쪽에 오른쪽 방으로 가 오른쪽 방으로 가 오른쪽 방 어 글로에서 귀에 조심하시고 어디있었어? 죽은 다음에도 안보였어 어디있었어? 아니 죽어요 닌자에요 닌자 안보였어 야 개깜짝이야 어디있었어 아니 오늘 졸라 닌자처럼 나왔어 불쌍있었어 야 마지막 B존 간다 닌자 빙 아 나 이거 올라오고 싶은데 아 아 아 나 올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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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